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이야기를 지난 한 2, 3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함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떠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3.1절 행사에서 한일관계에 또다시 경식을 불러일으키는 강경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을 우연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의 관계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이죠. 신뢰라는 자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자산은 두 가지를 통해서 대부분 축적됩니다. 하나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은행 그리고 늘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 이것이 크게 돈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경책으로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한일관계를 배랑 끝으로 내몬 그 무모한 기백 일명 죽찬론이라든지 이런 아주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강경책은 또 그런 호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웃나라의 관계라는 것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대단히 귀한 자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두 나라가 떨어질 수가 없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산이죠. 특히 우방과의 관계는 한 세대를 통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의 결과물로 대개 우방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한 세대만 만들어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 문정부는 만드는 것이나 축적하는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부시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든 정치든 외교든 간에 손만 대면 문제를 일으키고 부신다 그런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1자 신문들은 앞을 다투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강경책으로 한일 문제를 국내 정치형으로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의 말과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말았다는 그런 지적이 대체적인 그런 논설이나 사설의 주장들입니다.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우리끼리는 그냥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국제사회에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이런 한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점을 연두에 두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로에 따라서 180도 손을 뒤집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제 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회의원은 직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강경론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유한원으로 180도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험결이 있더라도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남남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관계보다 남남관계가 훨씬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허물어지고 나면 그것을 추스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한국 방파제론 일본에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의 좋은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아주 냉정하게 지적한 그런 글입니다. 이걸 가운데서도 몇 대목을 압축해서 추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한일 외교가에서 벌어지는 희비극은 최악의 양국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얼마 전 도쿄와 서울에 각각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신임대사 모두 상대국 정상은커녕 외교수장조차 못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례를 미뤄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일관계가 얼마나 지금 최악 국면에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서가 정권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강창일 대사의 외상면담, 총리면담을 미루자 한국도 똑같이 나온 결과다. 지난해 말 일본에서는 리차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의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핵 보유국 행시를 하는 북한에 남한이 정치적으로 종속되거나 둘째, 남한이 한미동맹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거나 셋째, 남북한이 느슨한 연방제 형태로 갈 것으로 봤다. 이 글을 저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마는 리차드 롤리스 전 미국방부 부차관의 글입니다. 한 번 원본을 찾아서 상시하게 한 번 다룰 만큼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이 세 가지 한국에 대한 시나리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번째, 남한이 한미동맹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거나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낮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떻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핵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중거리 핵전력 INF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차관보의 결론이다. 요컨대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한국이란 방파제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본이 억제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다. 이렇듯이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을 방파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을 한 번 정리하면 일본에 있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유 가치를 가지고 공동의 정의에 맞서는 그런 우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일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핵 위협에 스스로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저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조금도 믿을 수 없을 텐데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먹힐 수 있겠습니까 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우리 옛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일관계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항류는 아주 낮지만 정권이 박혀서 무슨 큰 그런 기회가 없으면 한일관계는 이렇게 경식극무원이 좀 더 완화되는 그런 상황에 거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다 까먹는 겁니다. 선대가 어렵게 만들어낸 그런 한일관계의 신뢰관계라는 그런 자산을 다 팽개치고 망가뜨리고 다 날려버린 겁니다. 3.1절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정말 180도 방향전화하는 강경책에서 초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그 점을 의미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